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 헤어지자 왕자랑 결혼한 신데렐라는 동화에만 있는 거야 1년 6개월간 사귄 내 남자친구는 우리 회사 대주주의 막내 아들이었다 걱정 마세요 깔끔하게 헤어지겠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고 날 버려 돈을 받았다는 거지? 헤어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매달리는 건 내 자유 괜찮아? 안괜찮으니까 나랑 사귀어 사귀어 우수야 우수야 사주면 되어져 밥 사주라 근데 왜 반말을 하지? 연어남의 설렘 포인트가 반말하는 거라더라 두 달 안에 헤어진다 반드시 보고 싶었어요? 나도 이거 아닌데 이렇게 서로 애가 타면서 왜 헤어진 거예요? 모르겠다고 어느 편이 윤서 씨를 위한 일인 건지 잘 생각해봐 우리 행복했었잖아 나 너랑 어떻게 헤어지지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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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